여기는 청탕 운천으로 유명한 유우인의 야스와 료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료칸 소개도 간단히 담아봤는데요. 가이색키와 주류 영상만 보실 분들은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세요. 로비에 들어오면 일단 웰컴티랑 푸드를 준비해주시고요. 로비에 있는 물과 녹차, 레몬사와는 프리입니다. 이제 체크인을 마치면 방으로 안내해주시는데 저희가 예약한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은 개인탕이 붙어있는데 사실 이 료칸은 대욕탕이 중요해요. 대욕탕은 더 운치있는 분위기죠. 유우인의 온천 료칸이 많지만 청탕은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맑은 푸른빛을 띄고 있는데 물을 실제로 만져보면 뭔가 부들부들하고 미끈미끈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이용했더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한가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엔 미리 지정한 시간에 식당으로 이동하면 가이색키 코스가 시작됩니다. 샐러드랑 달달한 칵테일이 먼저 준비되어 있었고요. 에피타이저도 빠르게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 메뉴를 좋아하는데 사실 맛보다는 눈으로 보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술을 시켜야죠. 술은 사케부터 와인, 맥주 등이 종류가 많진 않지만 골고루 준비되어 있었어요. 뭘 마실까 하다가 야스아 오리지널이라고 쓰여있는 4,400엔짜리 사케를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사케를 드실 때 드라이한 맛은 카라구찌, 달달한 맛은 아마구찌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취향에 맞게 미리 확인하고 주문해도 실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 깊이 있는 맛은 아니지만 부드럽고 산뜻한 맛이 먹기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는 확실히 사케 가성비가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두 번째 메뉴로는 단호박 스프 같은 게 나왔는데요. 밥알 뭉쳐놓은 것 같이 생긴 완자에서 뭔가 콩 맛이 났어요. 다음은 사시미입니다. 사시미에 간장젤리 같은 게 같이 나왔는데요. 사시미 하나에 젤리를 하나씩 올려 먹으면 짜지 않고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하루에 오이타 와규가 1인당 3점씩 나왔습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죠? 개인적으로 기름진 부위를 좋아해서 살치살처럼 살살 녹는 와규가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은 따뜻한 국물이랑 같이 나온 생선 요리고요. 그 다음도 생선튀김입니다. 이제 식사 메뉴가 나왔는데 연어장처럼 절여진 이 생선 요리는 로컬푸드라고 하네요.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오고요. 방에서 더 마시려고 하프 부틀 와인도 한 병 더 주문했어요. 방으로 돌아오면서 무료 제공되는 레몬사와도 가져왔는데 이거는 너무 셔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맛에 좀 약한 편이거든요. 와인은 조세페블레 브루고뉴 피노인데 딱 레지오날급 피노의 느낌입니다. 붉고 산미 있는 맛에 그렇게 섬세하진 않은데 그래도 무난하게 반 병 정도 먹기엔 괜찮았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주전부리랑 함께 했습니다. 료칸에서는 다음날 조식도 제공됩니다. 역시나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아침밥을 먹고 이제 유우인역 쪽에 있는 유노츠보 거리에 갈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숙소였던 료칸은 가이세키가 미슐랭에 소개된 적이 있을 만큼 야스아 이상으로 너무 좋았는데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